이번 1월 13일 날 미세먼지의 고통과 14일 1월 13일 토요일 날 미세먼지의 고통과 추이 피까지 왔잖아요 근데 5,6만명이 뭐였어요 연인원 6,7만명이 뭐였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 열기로 설날 민심을 윤석열을 올리고 김건휘을 올리신 다음에 2월 18일 그러니까 1월 28일 설날 이후 집회 6월 5일 대구 좌우 중도합작 총골기 6월 18일 드디어 날도 풀렸다 분노는 더 커진다 민생 경쟁이 더 심화돼서 더 고통스럽다 6월 18일 이 윤석열 김건휘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우리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각오로 여기서 폭동은 옛날에 폭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적인 골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격렬한 저항이라는 의미로 그냥 평화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적인 6월 18일 날 진짜 50만에서 100만이 모이면 국민들도 힘이 나고 야당도 더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고 국민의힘 세력이 지금 이미 분열되고 있거든요 더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3,4월이 가잖아요 그럼 총선이 1년도 안 남기도 하잖아요 국민의힘 세력은 더욱 분열하게 됩니다 왜? 공천 못 받기 생겼거든요 찐액관이 안 되면 윤석열, 김건휘와 무속, 비선, 정치검찰 세력이 눈 밖에 나면 공천 못 받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도 자존심 상하거든요 열받거든요 정치공작 거기다 딱 정진석에 한마디 했잖아요 다 좋은데 대통령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니 윤석열 비판도 못 합니까? 국민의힘이라고 그러면 단일대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단일대우까지 그런 표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공격하면 즉각 제재하겠다 이거 낫지예요 낫지 지금 하는 짓이 고등학생까지 탄압하고 하는 짓이 완전 낫지 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기화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 오마이티비 150만 원 만들어주고 서울의 소리나 안징걸TV 이런 데 키워주시고 평소에는 그다음에 틈만 나면 오프레나 나오고 그다음에 틈만 나면 민주당이나 야당 정치인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진짜 싸워라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싸워라 남북관계 파탄과 전쟁을 맞게 싸워라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가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징걸 소장에 대한 응원 메시지도 많이 오고 있고 저희가 오늘 한 방송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신데 그만큼 민생과 또 민주주의 그리고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가 정말 두 눈 부릅두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번호를 알기 때문에 010-2279-4251 민생경제 상담 억울한 일 상담 엄청 많이 하세요 매블쇼 허리캔라디오 김용민TV 오마이티비에서만 제가 공개했는데 억울한 일 상담 좋습니다 010-2279-4251 그다음에 집회 시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세요 조금 더 재밌게 해야 된다 더 대중적으로 해야 된다 팔을 더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집회 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너무 운동권 집회 갔다든지 이런 집회가 많이 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채팅도 간간히 다 봅니다 그리고 촛불행동이 창당을 하니까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100%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다 수백 개의 연대기구와 수십 개의 유튜버와 수천명의 회원이 있는 그분들이 가입한 촛불행동이 그분들의 정치적 지향이 다 다르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을 거고 야당 지지자들도 있을 거고 아예 그냥 야당 지지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국민들이 골기로 그냥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촛불행동이 창당을 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연대기구는 창당을 다 생각이 다른데 만약에 창당을 원하는 세력이 있어도 윤석열을 끌어내린 다음에 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린 다음에 촛불행동이 참여한 한두 개 단체나 몇 명의 시민들이 우리는 민주당이나 정의당보다 더 훌륭한 야당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촛불 집회도 수만 수십만 명이 오는데 거기에 다양한 야당의 지지자들이나 무당파들이 오세요 2010년대에서 그래서 이긴 거잖아요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다 모이겠어요 다정당하신 분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야 또 승리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창당을 합니까 창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창당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창당 고민을 한 적도 없고 저는 더더욱이나 양희삼 목사나 저 같은 사람들은 창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밝혔고 창당 논의조차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논의도 안 했지만 그다음에 정치를 하지도 않겠지만 하더라도 나중에 민주당으로 하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촛불행동이 창당에서 민주당을 공격한다 이재명을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행동 집회를 안 나오겠대요 이건 100% 가짜뉴스입니다 아니 당연히 촛불행동이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비판하실 거 많이 있으세요 지적할 거 다 좋은데 가짜뉴스로 지적하면 그건 이야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보기에 유튜브를 만들고 열광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조선일보나 극우세력들이 가짜뉴스에 신물이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그걸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안 되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지적하시는 건 100% 환영하고 저는 촛불행동이 더 지금 꾸중을 들어야 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팔을 키워야 되고요 전국에 더 많은 시민사단체나 더 많은 정치세력도 연대를 해야 돼요 아직 그만큼으로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명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2010년 박근혜 태진 촛불처럼 물론 작년에는 집권 1년 차이고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100만 명이 안 된 것도 있어요 또 올해는 집권 2년 차고 2월 9일이면 벌써 선임 취임 9개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2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건데 그 더 많은 분들이 가려면 촛불행동이 더 판을 키워야죠 더 겸손하고 더 개방적 더 유연하고도 더 평화적이고 더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도 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 온갖 비판을 다 듣겠다 다만 촛불행동이 상당을 한다는도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이건 100%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애정어린 비판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금 생각이 달라서 노동계도 집회 따로 하잖아요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태원 참사 추모제 나오고 촛불집회는 안 나와요 또 어떤 분들은 서초동에서 정치검찰 박살내자 집회를 하세요 이거 다 괜찮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서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2월달 3월달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진짜 크게 해야죠 민주노총 항노총 한국진본대 민중행동 참여연대 민변 그다음에 서초동에서 모이신 분들 다 같이 함께 하자고요 그때까지 서로 존중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따로 오더라도 시간대를 달려야 해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추모제는 시민추모제가 있었거든요 토요일 2시에 해주셨어요 하고 오실 수 있도록 촛불집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하고 오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시간을 좀 달려줌으로써 서로를 응원해 주고 배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안진걸 소장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건강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알찬 정보와 신나는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하고 오로지 우리 국민들만 믿고 함께 가겠습니다 명절 잘 맞이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